미소들 안녕 미소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작품들을 활용해서 겟레디를 같이 촬영을 해볼건데 주제는 제가 최근에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술 후기도 들려드리면서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입술이 좀 건조해서 립오일부터 바를게요 제가 좋아하는 쌍바 제품입니다 이게 입술이 굉장히 촉촉해져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살짝 이렇게 색깔이 미세하게 있어서 괜찮더라구요 새걸이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쿠션은 토니모리 쿠션 사용을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신제품이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처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새거여서 이것도 뜯어야 돼 짠 아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촉촉할 것 같은 느낌 오오 진짜 촉촉하다 이게 무슨 에센스같이 막 끈적거리는 게 같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섞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밑에 둥이가 같이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7kg거든요 오 불편해 월티즈가 7kg라니 오 진짜 얇게 발려요 전혀 두껍게 올라가는 제형이 아닙니다 오 여러분 제가 사용한 글로우 쿠션 중에서 광이 제일 예쁜데 대신 커버력은 거의 없어요 뭔가 느낌이 꿀팩 얹어놓은 느낌 그나저나 저 피부 진짜 좋아지지 않았어요 요즘에 여드름이 진짜 아예 안나 그리고 여드름 자국도 진짜 많이 옅어져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 시술은 아예 안 받거든요 리프팅, 보톡스 이런 것밖에 안 받아가지고 피부는 진짜 홈케어로 딱 좋아진 케이스 이서들 이 광 무슨 일이에요? 너무 예쁜데? 이 광은 그 메이크업 광 느낌이 아니라 스킨케어 광 느낌이에요 제가 사용해본 광 쿠션 중에 1등입니다 대신 커버력은 없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광이 마치 그 과요대축제에서 장원영 님 메이크업 아시죠? 딱 이 느낌의 광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컨실러 작업을 해줄 건데 더샘 펜슬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우선 제가 쌍꺼풀 라인 쪽에 문신 자국을 지워줄게요 아이라인 문신을 해놓으니까 눈이 너무 작아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아이라인 문신이 스트레스다 근데 나는 지우기는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펜슬로 커버해주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드름 장도 펜슬로 슥슥 커버해주면 돼요 컨실러 작업까지 해줬는데 어때요? 피부 진짜 좋아 보이죠? 이 광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마음에 들어서 저 잘 쓸 것 같아요 나는 마스크에 쿠션이 묻어도 이런 광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유분만 파우더 처리 해줄 건데 클리오 제품 사용을 할게요 미소들 제가 이번에 시술 받은 게 보톡스인데요 좀 많이 마셨어요 이마, 미강, 코 등 사각덕 총 4군데를 맞았어요 제가 맞기 전 사진을 옆에 띄워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마에 주름이 너무 많았고 제가 또 코로 웃어가지고 맨날 웃을 때마다 파운데이션이 껴서 웃고 나서 맨날 지워주고 이런 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번에 맞았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주름이 지금은 안 생겨 이마에도 안 생기고 미간도 안 생기고 음 아무리 웃어도 콧등이 안 생겨서 진짜 너무 만족해가지고 아 이거는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촬영을 해보는 거거든요 쌍꺼풀 라인에 파운데이션이 껴서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에 좀 바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쌍꺼풀에 있는 문신도 컨실러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우더로 한번 눌러줘야지 안 바뀌어지거든요 무튼 제가 이번에 보톡스를 맞으러 갈 때 처음부터 4군데를 맞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마, 콧등, 사각턱 이렇게 총 3군데만 맞았거든요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보톡스 맞은 부분이 주름이 안 생기긴 했는데 제가 평소에 주름이 안 생기던 이 미간으로 힘이 딱 가더니 여기 주름이 너무 심해져서 앵그리버드 눈썹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다시 피부과 예약을 하고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맞았거든요 맞고 나니까 주름이 아예 안 생겨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가 팽팽해지면서 맨들맨들하고 광이 나가지고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서 팽 만족 팔자 부분은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지 예쁘거든요 피부 표현이 팔자에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 여기가 기름져가지고 팔자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광 표현을 하더라도 팔자 부분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쉐딩할 부분도 파우더 처리 해줄게요 파우더 처리 안 하고 쉐딩하면 나중에 떡져가지고 진하게 발리거든요 파우더 처리는 이렇게 끝을 내줄게요 그리고 입술부터 발라줄게요 입술을 먼저 바르게 되면 화장이 좀 진해지는 걸 방지해줄 수 있어가지고 먼저 발라줘도 좋습니다 저는 데이지크 크림드 로즈 틴트를 발라주겠습니다 3호랑 6호 바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3호는 이런 컬러고요 그리고 6호는 좀 더 진한 핑크 컬러 이렇게 완전 쿨톤이 사용하면 좋은 컬러입니다 오 제가 바로 지웠는데 착색이 되네요? 이거는 밥 먹고도 잘 안 지워지겠다 먼저 3호를 입술 전체에 바를게요 베이스로 깔기 너무 예쁜데? 입술이 완전 도톰해 보여요 살짝 오버립으로 블렌딩을 해줬어요 그리고 6호 컬러를 안쪽에 바르겠습니다 제가 염색을 하고 나서 요즘에 쿨톤화장 밖에 안 하거든요 예전에 사용하다 웜톤컬러 지금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입술이 진짜 주름 끼임 없이 완전 구름 같은 입술을 표현을 해주는 거 같아요 데이지크 틴트 진짜 좋은데? 예쁘다 네 이제 눈화장을 해줄 건데요 소머치즈 메이드 섀도우 팔레트 2호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거 신제품 단순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되게 예뻐가지고 오늘 사용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다양한 컬러가 있었는데 2호가 여름 쿨톤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더라고요 오늘 이걸로 눈화장 해볼게요 먼저 이 딸기우유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할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톡스를 맞고 나니까 피부가 진짜 탱탱해진 거예요 평소에 사각턱 맞을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이마 보톡스를 맞고 나니까 진짜 반질반질해지고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래서 스킨 보톡스를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스킨 보톡스가 진짜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아픈 거는 또 못 맞을 거 같아서 그건 못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마, 미간, 콧등은 꼭 맞을 거 같습니다 대신 콧등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멍 들어가지고 멍이 한 일주일 넘게 왔어요 제가 멍든 사진도 이렇게 첨부해놓을게요 나 이렇게 보톡스가 아픈 건지 몰랐잖아 아, 그리고 제가 보톡스 맞기 전에 입 모드를 먼저 받고 나서 보톡스를 그날 맞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두 개의 시너지가 더 많이 나는 거 같아서 타고 나니까 제가 여기 불독살 이렇게 좀 처진 게 보였었는데 이게 쫙 달라붙고 이렇게 턱이 되게 갸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신 시술은 여러분 진짜 고민 많이 해보시고 상담도 받은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리고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을 거 같아요 저도 거의 안 하긴 하거든요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해서 너무 자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조금 더 진한 딸기요유 컬러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 컬러 한번 더 사용할게요 네,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 섀도우 팔레트가 전체적으로 색감이 진하게 발색이 되지는 않네요 되게 은은한 발색 눈 뒷부분에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지금 핑크빛만 넣어놔서 눈이 좀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라운 컬러를 꼭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 밑에 콕콕 박아줄게요 그리고 눈두덩이 위에 부분에도 그다음에 다시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 밑 그림자 잡아줄게요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가 예민하면 다양한 화장품 테스트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좋습니다 역시 그림자를 잡아줘야지 눈 화장이 완성이 된다 이 그림자 안 잡아주면 여기가 너무 길어 보여 아이라인은 노베브 제품 사용을 할게요 브라운 컬러입니다 여기서 펜슬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이라이너 그릴 때 눈 앞머리 부분부터 꽉꽉 채웠는데 요즘에는 눈 뒷부분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축도 되면서 눈매가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붓펜 타임으로 눈 끝부분만 조금 더 또렷하게 채울게요 그다음에 섀도우로 블렌딩을 해줄 건데 홀리카홀리카 섀도우 투샷 아메리카노 컬러예요 이 컬러가 아이라이너 그리기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나서 블렌딩하기도 너무 예쁜 컬러거든요 이걸로 아이라인 그린 부분에 슥슥슥 발라줄게요 아이라인까지 그리고 나니까 눈매가 확실히 길어 보이죠? 마음에 들어 그리고 조금 더 블링블링함을 넣어주고 싶어서 루나 글리터 사용을 해줄 건데요 글림온이라는 컬러예요 이런 오팔펄이 들어간 글리터 젤인데요 이거를 이런 실리콘 브러쉬에 묻혀서 콕콕 눈 위에 박아줄게요 애교살은 이렇게 화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애교살 필러는 진짜 맞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애교살은 화장으로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 그리고 눈 떴을 때 보이는 눈두덩이 부분에도 살짝 콕콕 파가줄게요 이렇게 글리터를 얹어줬습니다 뷰러는 필리밀리 히팅 뷰러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속눈썹 고데기여가지고 여러분 청담샵에서 속눈썹 불고데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대신 너무 세게 하면 바짝 꺾일 수 있어서 살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거 다이소 마스카라예요 여러분 제가 다이소 아이메이크업 하면서 사용했던 제품인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한데 완전 가볍게 올라가가지고 요즘 푹 빠져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3,000원이었나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보이면 꼭 구매해보세요 진짜 미쳤다 거의 속눈썹 붙인 것처럼 올라갔어 그리고 안다 그리고 블러셔는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팔레트에 들어있던 이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완전 예쁜 딸기우유 컬러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이 토니머리 쿠션이 이 베이스 올릴 때 진짜 찰떡처럼 쫙 잡아주는 느낌? 쫙쫙 달라붙어요 아주 이렇게 해주고 턱 끝에도 살짝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커튼 이제 마지막으로 쉐딩만 해주면 되는데 에뛰드 그림자 쉐딩을 사용을 해줄거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쿨톤 쉐딩 있잖아요 효진님이 만드신거 그거를 분명히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 제가 레이저리프팅은 지금 인모드만 받고 있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울쎄라도 받아볼까 고민중이에요 울쎄라가 진짜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파서 수맨 맞췄다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고 후기 영상도 들고 와볼게요 진짜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 불덕살 이렇게 처지는게 눈에 보이면 너무 신경쓰여서 레이저리프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항상 카메라로 얼굴을 찍다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광대가 진짜 많이 튀어나왔었거든요 확실히 집에서 괄사를 열심히 해주니까 약간 이 광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얼굴형이 너무 예뻐졌어 괄사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사각적 없애는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꼭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효과 너무 좋아 그리고 저 요즘에 쉐딩할 때 이 불덕살 부분에도 쉐딩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턱이 확실히 가름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턱 밑에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코 쉐딩도 같은 컬러로 해줄게요 아 제가 뭔가 화장이 좀 어색한 거예요 뭐지 했더니 눈썹을 안 그렸네 눈썹만 그리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거 문샤 아이브로우 펜슬인데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3호 애쉬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먼저 눈썹결을 빗어주고 나서 그리겠습니다 제가 눈썹 문신 했잖아요 확실히 눈썹 문신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이라인 문신은 완전 비추천하는데 요거 눈썹은 괜찮은 것 같아요 눈썹을 살짝 도톰한 일자 눈썹으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짠! 미소들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완성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신상품들 이줄로 오랜만에 겟레디를 한번 해보았는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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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